전주 종합경기장 훈혜 피쉬의 훈혜입니다. 제가 전주 한 두번 정도 왔었는데 모두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직관했었고 전주 월드급 경기장 직관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전설의 치! 경기 직관하러 가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코로나FC의 큰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세요. 1박 2일로 전주여행. 소똥소똥 지퍼도 먹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도착. 도착하자마자 전주 콩나무 굽빵 한 그릇 먹어주고 전주거리 돌아다니면 사온 야식 먹고 레이브 업셋 전주 왔으니 한옥마을 들려봐야겠죠. 저는 처음입니다. 항상 경기만 보고 떠났던 전주였기에 와이프를 따라먹고 계속 먹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전동 성당도 보고 드디어 전주성 입성! 초록인에 방문해봐야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제가 살아온 건 품절됐답니다. 경기장 안에도 있네요. 여기가 전주성인가요? 경기 시작하면 제 목선에 의해. 쉿. 2019 첫 전설매치 시작합니다. 또 논의자. 다음은 마치 카운을 проблем한다면 집중하는 감수입니다. 그 차 dor 열 den він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전반 종료되었습니다 아 너무 뜨거워서 후반은 위층별로 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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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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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에서 마지막 만찬은 떡갈비와 함께 바바 K리그 직관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FUNA IPC의 FUNA였습니다. 감사합니다.